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2부에서 계속됩니다.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. 미쳤냐 너. 권 장관이 강차관 정리하고 식구들 접수했다. 지금 파트너 만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. 뭐라고? 차준형이 부산 건더리라고 합니다. 어떻게 할 수 있는 생각이십니까? 먼저 취하지. 자꾸 건들면 진짜 전쟁하자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. 좋지 않은 길로 가진 않을 겁니다. 건달로 살면서 그걸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? 네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다고. 도대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냐. 다 나라부터 시작된 일이야. 다 나라부터 시작된 일이야. 다 나라부터 시작된 일이야. 다 나라부터 시작된 일이야. 진짜 재밌는 게 뭐가 todo 나이에요. 저 영화가 이야기하는 거지. 감사합니다.